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 최소한으로 배워서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일하기가 너무 불편해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이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지식을 공부하고 그것을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지식은 그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 목적지이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경유지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최대한으로 일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공부와 일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중급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지식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흔히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을 마치 고속도로 위에 있는 털게이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식은 오히려 오래된 도심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골목길처럼 생겼습니다. 골목길은 하나의 경로가 아닌 수많은 경로가 존재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목적지에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과속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골목길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길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지식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면 공부를 하는 전략도 또 그 마음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들 건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꼭 상상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수업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물건을 팔면 세금도 내야 되고 인건비나 유통비와 같은 비용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난 이익을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업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작업을 물건을 팔 때마다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보고 또 과장해봅시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 대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 밖에 없어서 불필요한 기능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런 절망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여러분들이 오늘 자바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자바를 사용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결심했다 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실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를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라고 상상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있겠어요? 소비자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공급하는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공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Value of Supply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은 심플한데 이제 한국과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또 부과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건값이 만원이면 그중에 10%를 즉 천원을 부가가치세로 부과해요.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자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라고 하면은 이 처음으로 용돈을 받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전국민이 다 소비자잖아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어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재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지불할 때 자기가 내야 될 세금 천원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판매자는 그중에서 만원은 공급가니까 자기가 갖고요. 그리고 천원을 소비자 대신에 국세청에게 납부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 영어로는 VAT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틀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복잡한 거죠. 이제 이 판매자가 자기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쓴 돈, 즉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expense라고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30%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한다라고 그냥 치자고요. 그러면 3천원을 만원에서 빼면 그게 뭐예요? 내가 번 돈, 즉 이익, 영어로는 income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가 좀 더 복잡해서 여기서 끝나질 않고 동업자가 있는 거예요.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5대, 3대, 2로 나눠야 된다. 즉 배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계산기로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렇다고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더니 그 프로그램이 막 1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대기업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도대체 이 기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용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자바를 배웠기 때문에 나의 이 현실을 어떻게 자바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궁리하기 시작했고 다음 시간부터 그 궁리한 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